저는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 국민으로서 권위 아니게 부모, 남편, 자식과 생리별하고 낭명 신청하러 왔습니다. 내 목숨을 버릴수라도 내 가족 옆에 가겠습니다. 목숨 버릴수라도 그게 되냐고? 아니야, 모생도 해서 모생도 해야돼.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죽어서도 갈 수가 없어. 그건 안 돼. 죽는다고 하면 몸이 갈 수가 없어도 되겠다. 역사적인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이게 너무 오래 갈까 봐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무섭고 영혼이 혼자일 것 같고 여호와 Sheryl현밑ucking distribution 중간중 촬영 enz ruction 이사로 격싱 여기서 아멘